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보유량 3일 분 미만 지금도 한 명씩 수율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부활절까지 한국교회가 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합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있다는 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